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가산명사의 가산명사화를 공부하겠습니다.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는 부정관사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복수용을 쓸 수 없습니다. 가산명사와 셀 수 있는 명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죠. 부정관사를 쓰거나 복수용을 쓴다는 얘기죠. 그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물질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질명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는 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슈그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파운드라고 파운드라고 하는 인위적인 단위를 나타내서 어파운드 오브 시그, 설탕 1파운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셀트 마찬가지로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5킬로그램의 셀트, 조금 5킬로그램 이렇게 인위적인 단위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들은 단위, 용기, 형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단위, 다음에 용기, 아카프 커피, 바로 용기를 나타내는 거죠. 어그라스미어, 용기입니다. 형태, 룩, 덩어리라고 하는 말이죠. 바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초콜렛 막대기, 초콜렛 바 1개 이 말이죠. 물질명사의 보통명사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생각해 보세요. 물질명사는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명사화로 변하게 되면 부체적이고 그리고 특정한 의미가 됩니다. 보통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관사를 쓰거나 복수용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죠. 문장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자유소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도주입니다. 다음 이 문장 보면 This is a sweet wine. 이건 특별한 와인이죠.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이 포도주는 달콤하다. 달콤한 포도주다. 특별한 종류의 포도주가 되는 거죠. 달콤한 종류의 포도주. 다음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is house is built of stone. 일반적인 의미의 돌입니다. 돌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Don't throw stones은 개체죠. 돌 한 개 두 개 개체입니다. 낙계로 구별되는 돌을 말합니다. 가사명사화 즉 보통명사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Glass is valuable. 유리는 대단히 유용하다.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There are two glasses in hand. Glass is. 유리가 뭐 어떤 형태를 띠게 됩니다. 유리 잔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로 만든 어떤 인형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안경이 될 수도 있겠죠. 구체화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녀의 손에 두 개의 유리잔이 있다. 구체화된다는 것 구체와 특정화된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상명사 살펴보겠습니다. 추상명사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를 나타내는 방법 대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은 그냥 그대로 머릿속으로 암기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piece of advice 충고 한마디 A struggle of luck 한 번의 행운 A fail of anger 갑작스러운 화 The pieces of information 셀 수 없는 명사죠. 두 가지 정보 Ten pieces of news 뉴스 열 가지 세 끈의 도덕질은 Three cases of theft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전치사와 추상명사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Of 플러스 추상명사를 보면 형용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Of importance Important의 의미죠. Of youth Useful Of courage Craziest Of value Valuable Of interest Interesting Of wealth Wealthy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다. Of 이외의 전치사는 부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With calmness Calmly With a care Carefully By mistake Mistakenly With ease Easily By accident Accidentally On purpose Purposely 이것도 그냥 외워두는 것이 문장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를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관사를 쓰거나 복수용을 쓸 때 그것은 구체적인 의미 특정한 의미가 됩니다. 문장 보세요. 미어리에서 바하스캔디 아름다움이란 비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She was once a beauty 를 소유한 어떤 존재 즉 미인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구체화됩니다. 특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Fall is the most incurable of the melodies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병 중에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다. Fally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리석음 You come to the fally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짓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보통명사화 된 것입니다. 고의명사 보겠습니다. 고의명사가 무엇인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고의명사가 보통명사화 될 수도 있습니다. 긴장 보겠습니다. I want to be a milton 밀턴 시인이죠. 밀턴과 같은 시인입니다. 모모라는 사람 Yesterday I'm at Smith Smith을 만났다. A Smith 모모라는 사람 A Sirton의 의미가 되는 거죠. Smith라는 사람 She is leading a Byron Byron 시인입니다. 그녀는 Byron을 읽고 있다. Byron의 무엇입니까? Byron의 작품 Byron의 시를 읽고 있다. 누구누구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Romeo is a Montague Romeo는 Montague 가문이다. 어디 어디 가문의 사람 There are two kings in my class 김씨가 세 명이 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종종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We have to miss the Smiths in the office 우리 사무실에는 두 명의 Smith씨가 있지 Which do you want to meet? 누구를 만나기를 원해? 나는 이 편지에 서명을 한 특별한 사람이 되죠. 특별한 Mr. Smith The Mr. Smith 네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Primitive 원신을 말하는 거죠. The primitives Made of fire Make of fire 불을 피우다 라고 하는 말이죠. F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입니다.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마찰시킴으로써 불을 피웠다. 두 개의 나무 조각 To piece is가 되겠죠. 우드는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주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정답 되겠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Fraction 이게 동사가 되겠죠. 이게 목조가 됩니다.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마찰시키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을 피우다. 문장 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He gave me Black 그는 나에게 상당히 많은 충고를 해주었다. Information Advice 이러한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Advice is 이런 표현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셀 수 없으니까 메뉴를 쓸 수가 없겠죠. 이것들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죠. Much를 써야 됩니다. Much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Much Good 이렇게 되겠죠. Much Good Advice 이를 보시면 Many pieces of Advice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정답은 네 번째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소파에 있는 컵은 누구의 것인가? Who's is blank on the sofa 소파에 있는 특정한 컵이 되는 거죠. 특정한 컵이 되니까 정관사 덜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cup of coffee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I bought three bottles of wine 두 번째가 정답되는 고리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와인에다가 S를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잘못된 표현이죠.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Mr. Albums seems to dance with such ease with 이런 표현 나왔죠. 그리고 ease 를 쓰면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걸 한번 집어넣고 문장을 볼까요? 이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서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죠. 전치사가 그 앞에 와야 되겠죠. 전치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Are we all I think that 나는 정말로 뭐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가 들어갑니까? 기동사가 왔죠? 도움이 되는 뭘 써줘야 되죠? 그렇죠. 바로 할프풀을 써줘야죠. 그런데 할프풀의 의미를 갖는 것, 즉 형용사의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어부 할프가 되겠죠. 이게 바로 할프풀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가사 명사를 가사 명사를 해석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가사 명사 그 자체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죠. 보통 명사가 되는 것은 구체화, 특정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She is dressed and silks. Silks 복수용으로 되어 있죠. 비단, 비단으로 된 옷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he television set is a wonderful invention. invention, 발명이죠. 그런데 구체화 되는 거죠. 발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가사 명사 화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오스카 월드 오스카 월드 성공작 구체화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관사를 써서 가사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중은 실패작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극은 좋은데 청중이 별로 오지 않았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Controlling a pollution is another crucial objective. 공기 오염을 통제하는 것은 또 다른 크루셜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러한 뜻이 있죠. objective, 목적, 목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단히 중요한 목적, 목표이다. Without food 음식이 없다면 Man can live about 5 weeks 인간은 약 5주 동안 살 수 있다. Without water 물이 없다면 약 5일 동안 살 수 있다. Without water 공기가 없다면 It can only live 5 minutes 불과 5분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Pure air is a must A must 뭐가 됩니까? 꼭 필요한 거 필수품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구체화 됩니다. 가사 명사 화 된 거죠. 세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From the day the first monarch appeared on the street 자, 읽어보세요. From the day 어떠어떠한 날부터 여기에 When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죠. 다음에 appear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요. appear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ppear는 첫 번째 뭐 뭐 인듯하다 이렇게 쓰이죠. she appeared to be tender to me 상냥한 부드러운 그녀는 나에게 상냥한 듯이 보였다. 두 번째 보시면 the other man appeared stubborn appear 다음에 형용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어떻다하게 보이다 그 노인은 고집사게 보였다. 아주 완구하게 보였다. 다음에 appear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 일형식으로 고가 없는 상태 속에서 쓰일 때 이때는 나타나다, 출연하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her name didn't appear on the list. 그녀의 이름은 명단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거는 이 형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일형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appear 경우에 따라서는 나타나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뭐 인듯하다, 혹은 뭐 뭐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형식 구조로 쓰였죠. 나타나다, 출연하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가 길거리에 출연하다, 나타나다 그날부터 나에게 뭐 뭐인 것 같았다 appear 다음에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뭐 뭐인 것 같았다. a necessity necessity 필요라고 하는 말이죠. a necessity가 되면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이 말이 되겠죠. it was his knowledge and assurance that led me to build to the one end 누구누구를 어디어더러 이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red가 나왔습니다. 나로 하여금 to the one end 한 가지 end는 끝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한 가지 목적으로 나를 마음먹게 만든 것은 이와 같은 지식과 확신이었다. 바로 뭐냐면 한 가지 목적이 바로 뭐냐면 a car that led me the wants of the multitudes 다수의 욕구 욕구 meet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meet라는 충족시키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동차 네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light bulb 그 보고서에 따르면 man 어떤 사람이죠? who smoke 그 변환하는 남자들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이 그 다음에 이 비 그리고 likely to die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볼 수 있죠? 뭐 뭐 하게 될 것 같다? be likely to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엇과 같습니까? 조동사로 치면 may와 같은 겁니다. 다음에 die up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질병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사고로 죽는다면 die from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망하는 거 die of cancer 암으로 죽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as 여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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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주어는 남성들이죠. 흡연을 하는 남성들이 죽게 될 것 같다. 암으로 죽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덧붙이면 됩니다. non-spoken 비의 흡연자들의 두 배만큼 죽게 될 것 같다. 문장 볼 수 있겠습니까? be likely to 이렇게 연결시키고 원급 따로 분리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the risk죠? 여성 흡연자들에 의해서 직면된 위험은 동사는 이지입니다. 비흡연자들보다 30%나 더 크다. 그리고 바로 그 위험성은 sterilizing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Unestimated 430,000 people will have cancer in the US United States this year. I estimate 라고 하는 말이 숫자 앞에 붙게 되면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43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올해 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the truth is 그 보고서는 비난한다. 뭐라고 해지 생략되어 있죠. 흡연이 death는 사망 죽음입니다. S가 붙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 즉 사망자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사망자 중에서 129,000 129,000 명을 사망하러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이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England 지난 300년 영국에서만 must have produced 배출했음에 틀림이 없다. excuse of 안 되면 수십의 이런 말입니다. 수십 명의 뉴턴과 같은 뛰어난 사람 뉴턴과 같은 천재적인 사람 who never learned to lead 글을 읽는 것을 전혀 해오지 못했던 수십 명의 뉴턴과 같은 천재적인 인물들을 배출했음에 틀림이 없다. for the world of 전세계적으로 there must have been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미리하죠. 셀 수 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잠재적인 1급의 연구자 뛰어난 화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S가 있죠. 부처화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to never cut the dreams of inspiration or opportunity inspiration 영감입니다. 영감의 빛한 줄기 기회의 빛한 줄기 이런 것들을 결코 잡지 못했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다음이 4가 중요합니다. 이 비교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무엇뭇에 비해서 이러한 뜻을 갖게 됩니다. every one of the kind 그와 같은 유형의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일급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능력을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겠죠. whereas the laughter is marked up in the world. 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그와 같은 유형 그와 같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은 못지않은 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죠. inspiration, opportunity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던 거죠. During the light world. 지난번 전쟁 동안에 thousands of a potential great men 수천명의 잠재적인 천재들이 트렌치 참호라고 하는 말이죠. 참호에서 죽었다. Whether their destiny is unfulfilled 그들 자신의 운명을 성취하지 못한 채 참호에서 죽고 말았다.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f it necessarily were the mother of invention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It would not be hard to find a need. 필요 근데 어가 있어요. 구체배된 거죠. 필요한 것 말이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필요한 것을 찾아서 begin inventing to satisfy 그것을 충족시키는 발명을 시작하는 것은 would not be hard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수 있겠죠. find 또 발견하는 것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시작하는 것 공통관계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where will look 이렇게 괄호해두면 문장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는 모든 곳 곳곳에서 we can find a need 필요한 것을 우리는 찾게 된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안전한 자동차 유로보리암 내구성이 있는 보다 내구성이 있는 옷 is a way to fly 하늘을 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대립 구성이 되는 거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흐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not a but b 와 같은 거죠. 말하는 사람의 초점은 a 에 있습니까? b 에 있습니까? 당연히 b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초점은 바로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반면에 invention of creates its own need 발명이 그 자체의 필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동종 we probably could have got along without television 우리는 텔레비전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now then now then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플러스 이유 개념 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 이제 뭐뭐 하기 때문에 it is invented 이제 그것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보시면 돼요. 우리는 definitely 분명히 그것을 필요로 한다. 앞부분에서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 뒷부분에서는 발명이 필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식은 뭐가 됩니까?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 그 반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대의 법이 선생님의 B를 강조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ention is the mother of need 바로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